그럼 지금 바로 보석함을 열어볼까요? 잠시만요 찬희씨 제가 이 중에 또 MC 꿈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꿈나무 지훈씨 오늘 트레저의 쇼음악 중심 첫 데뷔 무대 직접 소개 부탁드려요 네 떨리지만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저희 소년미와 함께 칼군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 트레저의 데뷔 무대가 잠시 후에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잘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또 바로 만나봐야겠죠 MC 꿈나무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을지 지훈씨 준비됐죠? 네 이번에도 직접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떨지 않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듣는 순간 기분 좋아지는 저희 트레저의 힐링 에너지 가득한 컴백 무대 모두 잠시 후에 꼭 확인해주시고요 그 전에